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가시질 않는 경우 많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에너지 부스터를 위해 당장 이런 습관부터 바꿔 보십시오.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기운이 부족한 느낌, 한낮에 졸립고 무기력하고 피로가 느껴지는 것은 흔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확실히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바로 생활 방식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만 피로나 활력,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습관들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힘들고 졸릴 때 카페인 음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카페인 음료, 장기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진정과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서요. 각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요. 만약 카페인이 딱 사라진 후에는 남아있던 아데노신이 붙게 되면서 더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더 졸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더 많은 카페인을 섭취해야 그간에 느꼈던 각성 효과를 느껴지게 되고 카페인이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마실 때 얼마 정도의 카페인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물이나 허브티 같은 음료로 대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지금은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많은 수준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누구나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만큼 먹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양의 식사를 빈번하게 되면요. 소화를 하기 위해 상당량의 혈류가 사용되고 몸은 오로지 소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식후에는 졸립고 나른해지고 주의력 역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많은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요. 이로 인해 급격한 피로감, 짜증까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역시도 소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평소 피로가 심한 분들 너무 무겁지 않게 식사하시길 권장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으로 소식하시고 상황에 따라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의외로 힘이 없어질 것 같지만요. 오히려 에너지가 증가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의외로 앉아있는 행동이 피로감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류도 느려지고 또 이런 잘못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요. 근육에 굉장한 부담과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움직여줘야 근육이 수축과 이안을 반복하며 혈액순환도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면서 주의력이나 기분,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한 연구를 보면요. 30분마다 서서 일하게 되면 피로나 허리 불편함이 크게 감소됐고 생산성도 유지되었다는 결과도 있으니까 조금 자주 움직이면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서 일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요.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것도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피로를 개선하려면 물부터 충분히 좀 마셔주십시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물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다 알지만요. 가벼운 탈수가 일어나면요. 에너지 수준, 기분,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든 내 눈앞에 있어야 행동이 잘 되니까요. 꼭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물 한 컵들을 갖다 놓고 어느 시간 동안은 이걸 잘 마셔야겠다라고 계획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야외활동이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더 자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거의 운동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 운동은요. 피로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 당장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고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불면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회사에서 피곤하고 나른할 때 일어나서 딱 5분만 걷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고 퇴근 후에 일정 시간을 운동에 투자해 보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거의 세계 최하위에 속하는데요. 사실 늘 피곤하고 힘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피곤해지는 것뿐 아니라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들도 증가된다라고 하니까 적정 수준의 수면 시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만선적인 피로가 있는 경우 갑상선 질환이나 특정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는 어떤 질병이 없는지 주기적인 검진도 필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피로를 유발하는 생활 패턴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보조제인 다양한 영양제로 서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니틀략스와 네이버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니틀략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